자 여러분 저희가 앞자리에서 구마모토 성에 관련돼서 많이 좀 살펴봤는데 그 유래하고 그 다음에 인물 대표적인 또 이름 몇몇 제가 들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구마모토가 한국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밀접한지 구마모토 성, 가토청장이 단가 그게 밀접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또 구마모토하고 우리가 굉장히 아주 친분이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쾌지나 칭칭 나네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게 경상도 대표 민요인데 이 쾌지나 칭칭 나네가 가토 기어마사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철산 외군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쾌제라 청청이 가네 나가네라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쾌지나 칭칭 나네가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임동권의 한국 민요집에도 있지만 또 북한의 어떤 관련 서적에도 이런 유래에 관한 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의 이 초, 정이라는 그 어떤 그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구간을 정할 때 쓰는 단인데요. 그 구마대 울산 마치 울산은 울산 우리가 경상대 울산을 말합니다. 울산의 그 외성, 서생포, 외성을 쌓았던 그 조선인을 끌어다가 그 성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이 성 옆에 이제 살게 하면서 성을 축조를 하게 했는데 이 조선인들이 살던 그 마을의 이름이 울산정이라고 해서 그 한국의 울산 그 마을이 예전에 조선의 그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가보면 이제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노면전자, 여러분들 노면전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 노면전자들도 또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현재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류장이 있는데 안내판에 울산정이 조선의 울산에서 왔다고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울산 서생포에서 온 서생, 니시오 이게 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성은요 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해서 삼만이라는 선이 있을 정도로 성이 많은데 물론 그 중에 하나라서 큰 역할을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하고의 또 성까지 일본에서 한국성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생암해. 암해라는 건 엿 아니면 사탕 이런 뜻이 있는데 조선을 조생이라고 읽죠. 일본어로 이 조생암해가 이것도 조선에서 넘어와서 현재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마모토의 1200년에서 1300년 전에 아리타해. 아리타는 또 아리타야기 유명한 지명인데 연안 표류에 중국에서 건너왔죠. 조생암해 만드는 음식 만드는 방법이요. 이게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가 군사 비상식량으로 조생암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하지 않고 오래간다고 해서 장생 길게 간다 오래간다 해서 이게 장생암해인데 초생암해라고 발음이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후에 조선에 가져가서 먹었다 해서 조생암해라고 바뀌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음식 경연대에서 구마모토가 조생암해로 경연해서 수상을 해서 굉장히 명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조생암해라는 이름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야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추죠. 고춧가루 한국 사람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고추가 여러분들 아마 어렴풋인 한국에서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가토 기요마사가 임진왜란 때 먹거리로서 사용했던 게 아니라 군사들, 무기 아니면 동상방지, 발에 동상거리잖아요. 신발 안쪽에 고추를 넣으면 자극이 돼서 그런지 동상방지용으로 고추를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어떤 식량으로 남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루었는데 우리가 많이 애형하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고추도 사실 임진왜란을 통해서 또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우시라고 해서 붉은소죠. 적소인데 이것도 가토 기요마사가 임진왜란 당시에 한우를 가져와서 먹게 됐다. 이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사건인데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많이 영부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발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하는데 물론 뭐 한국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하겠지만요. 이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 또 구마모토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고 하면 그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37명, 사무라이 낭인 중에서 21명, 21명이 구마모토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일본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국모를 시해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반성을 해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이게 이제 구마모토 출신 아다지 겐조라는 사람이 미우라고로 일본을 대표하는 조선국 추자공사인데 이 의뢰를 받아서 구마모토 낭인을 대거 동원해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좀 제가 현지에 가서 조금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역사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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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